1,000명에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각본으로서의 운명이 있고요. 본성으로서 1,000명이 있습니다. 두 명령 중에 어느 거가 우선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거를 중심해서 하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게 뭐하라는 거냐? 육바라밀, 이니지, 육바라밀이요. 이니지로 설명할 수 있고 육바라밀로.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그렇죠? 성실하라, 깨어있어라, 인욕하라. 운명은요. 모든 수명이든 사명이든 다 명이란 명은 다 여기 들어갑니다. 각본. 내가 받은 각본이 있고 내 배역이 있죠. 동양에서는 부기, 빈천, 수명 다 이거를 운명으로 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 이제 부자되는 번 물어봤나 보죠? 노력해서 부자될 것 같으면 내가 어떤 험한 일이라도 하겠다. 봉자가 그래요. 그게 안 되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겠다 그래요.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본성구현이 봉자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평생 추구하고. 운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본성 추구하겠다. 여러분 항상 이 두 개에서 삼각형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연기입니다. 연기의 역할. 본성의 명령과 내 운명에 처한 상황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내가 처한 카르마를 어떻게 수용하고 거기에 어떻게 바라밀로 경영을 해버릴 거냐. 본성을 알아야 돼요. 이걸 육바라미로 딱 정리할게요. 육바라미를 잘 쓰는 사람이 연기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육바라미를 얼마나 잘 구사하느냐밖에 없어요. 결국 메소드 연기다 하는 건. 진짜 이건 혼이 남긴 연기다 하는 건요. 육바라미를 잘 써서 그래요. 왜? 이게 우주적 명령이거든요.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요. 맹자의 진심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얻으리라. 그건 네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본성을 구하라. 본성 실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육바라미를 이니에이지 구현하라. 왜? 이건 하면 무조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유도가 엄청 높다는 얘기예요. 본성을 구현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의 영역에. 왜? 이건 우주가 시킨 거예요. 우주가 제일 당부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해달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운명의 한계를 넘어서서요. 자유도가 제일 높은 게 뭐냐면요. 이니에이지 하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명한 거 하겠다면 할 수 있어요. 내 카르마가 엄청 저항을 하겠죠. 그런데 자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우주가 도와주지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자유가 엄청 자유도가 높습니다. 운명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명을 개척하려면 진짜 힘들죠. 정해진 각본이 엄청 저항할 거 아니에요. 맞으면 도와주겠지만.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될 일은 되게 해주고요. 될 일 될. 안 될 일은요. 어떻게 노력해도 안 되게 막습니다. 각본이. 그러니까 이게 자유도가 떨어지죠. 그래도 이 안에서도 또 인간은 자유의지를 발현해서 연기를 해야죠. 운명을 개척하는 영역에서도. 그래서 맹자의 구하라. 반드시 얻으리라. 본성적인 건요. 구하면 반드시 얻는다. 자유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도가 낮은 영역이기 해볼게요.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운명이 걸린 일은 구해도 못 얻는 수가 있다. 그런데 본성은 구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왜? 본래 네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이다. 밖에서 구하는 거는 두 가지 얘기래요. 맹자가. 구해서 안 되는 게 있고. 구하면 안 되는 게 있고. 애초에. 구하는 게 도리에 안 맞는 게 있고. 구한다고 해도 못 얻는 게 있다. 운명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공자님도 부자가 되는 거. 내가 노력해도 자기 각본을 아신 거겠죠. 그건 내가 노력해도 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난 내 좋아하는 거 할래. 본성 따를래.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얻을 수 있는 데다 투자할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도 지금 다 깨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 드릴 때도요. 밖에 있는 거 원하는 기도보다는요. 본성 구현 잘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육바람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반드시. 자유도가 높아요. 우주가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주가 원하지 않는 걸 수 있어요. 내가 비는 게. 각본에 안 맞다면. 만약에 맞다면요. 기도만 했는데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원래 내 각본에 있었다면. 될 일, 될 일니까. 안 될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사여의족이라는 게 있어요. 신통을 잃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네 가지. 욕망, 욕심, 욕, 염, 몰입, 관, 연구, 분석, 근, 부지런함, 간절히 욕망하라, 깨워서 몰입하라, 연구, 분석하라, 실천, 노력하라. 부처님이요. 신통을 얻으려면 이걸 해야 된다고 해놨어요. 염, 관, 근이 뭐냐면요. 이게 선정이죠. 염이. 관은요. 지혜죠. 근은요. 계율이죠. 개정혜죠. 사막입니다. 원래 사막은 아라한들이 부처 되려고 열반 얻으려고 닦는 거죠. 거기에 뭐가 붙어있어요. 욕망이. 결국 사막의 확장판이 육바람일이죠. 석가모니께서도 결국 같은 얘기했다는 겁니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바람일을 닦아라 이랬다는 거죠. 즉 현상계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면 욕망해야 돼요. 욕망하고 거기에 육바람일을 총동화 낸다. 욕망, 몰입, 연구, 필요한 모든 노력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신족을 닦아야 돼요. 저게 메소드 연기의 핵심입니다. 육바람일을 닦아야 돼요. 단 육바람일에 뭘 얹어서요? 욕망을. 그러면 이거를 이 욕망이 욕심 성취이면 중생인 거고요. 욕심을 초월해서 열반을 얻고 싶은 거면 소승인 거고요. 중생을 구제하고 싶은 거면요. 이 욕을 원이라고 불러줘요. 양심적인 욕심은. 끝없이 원을 세워야 돼요. 끝없이 욕망해야지 사람은 움직입니다. 욕망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 운명 속에서 내가 원하는 욕심을 성취하겠다는 욕망이냐. 이 운명을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냐. 본성을 구현하고 싶다는 욕망이냐. 그래서 셋으로 나뉜다고요. 왜냐하면 이 운명은 탐진치의 세계거든요. 탐진치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각본입니다. 이 탐진치의 욕심의 세계에서 내 욕심을 구현하고 싶다고요. 이거는 양심의 세계죠. 양심을 구현하고 싶다는 건 이 두 개가 우리 사이에 상상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내가 양심을 저버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을 저버리기까지 하면 어디 태어나요? 사막도 태어나요. 그런데 삼선도에 태어나요. 양심을 저버리는 건 아니고 욕심 성취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양심도 적당히 해줘야 돼요. 여러분 내 욕심을 이루려면 육바람을 해줘야 되는 게 남한테도 잘하고 인맥도 쌓고 인심도 얻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할 일이 많아요. 육바람 일이. 보이 베풀. 뭐가 좀 도와달라면 도와도 주고 보이 지게. 선도 안 넘어야 되고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면서 베풀면서. 이것도 다 중생들이 하는 육바람일 아닙니까? 보이 지게. 인욕. 남한테 좀 열받아도 참아야 돼요. 많은 거 참아야 돼요. 자식 때문에도 참아야 되고. 그렇죠? 인욕의 세월 아닙니까? 다. 내 속을 누가 알려면 하면서. 하늘만 알려면. 이게 보살의 마음과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중생들도 알게 모르게 다 보살도를 닦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우주의 큰 그림이 뭔지 보이세요? 중생이 욕심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리다 보면 육바람일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주의 진리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진리를 더 이해하려고 참아 접속을 하고 욕심을 초월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소승이고요. 진짜 진리를 만나고 나면 대승으로 양심하라는 거구나 해가지고 천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격적으로 이 우주의 사도가 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소승들이 욕심 버리고 막 봉쇄, 막 수도원 들어가고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면 돼요? 한참 버리고 싶을 때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미치게 돌아다닐 거니까. 아시겠어요? 한참. 사춘기쯤 아닌가요? 맹자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뭔 의미냐면요. 보세요. 이거는 사랑하라죠. 본성은 사랑하라고 명령해요. 운명은요. 남을 사랑하지 않았으니 이런 벌을 받아라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둘 다 명령입니다. 과태료 받는 것도 하늘의 국가의 명령이에요. 이것도 국가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차선 지켜라가 명령입니다. 그럼 이게 바른 명령이죠. 차선 지켜라를 따르는 게 좋지 어기면 과태료 나간다는 명령을 따르실래요? 저 어겼으니 과태료 명령해 주세요. 과태료는 제가 잘 냈죠. 이러면 이 사람은 명령을 잘 따른 사람인가요? 맹자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명령을 따르라. 사랑하라. 정의로우라 했으면 사랑하라. 정의로우라 지켜야지. 어겨서 벌을 다 받고 있어요. 되게 순복하고 벌 받을 때. 이상하지 않아요? 왜 거기다가 그러고 있냐. 여기다 순복을 해야지. 맹자에 다 나옵니다. 정확히 알고 계세요. 이분이. 여러분, 멀리도 안 봐도 돼요. 독립운동이요. 내가 이런다고, 내가 한 명 폭탄 던진다고 독립운동 안 될 거 안다. 독립운동가들의 마인드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앞으로 각본이 바뀐다. 우리나라 미래가 바뀔 거다는 건요. 이 이후 정해진 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안 정해진 게 바뀌지 않겠냐, 이거는. 이런 마인드로 해가지고 독립운동 하신 거예요. 메소드 연기죠. 미친 연기죠. 미친 연기. 이거 다른 게 자기 개발소인데. 자기 개발소 보시면 다 결국 육바람일 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욕망하라. 깨어있어라. 몰입하라. 연구하라. 항상 정보를 읽어내라. 네가 해야 될 거 반드시 지켜라. 생활습관부터 바꿔라. 이불부터 켜라. 이런 게 다 이런 거예요. 종생의 모든 삶이 다 들어있죠. 육바람일의 명령, 본성의 명령에 입에 대한 사람은요. 반드시 처벌받게 돼 있어요. 우주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법도를 알게 된다니까요. 법규가 뭔지. 게임도 처음에 매뉴얼 모르고 해도 하다 보면 자꾸 맞아 죽으니까 저긴 가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나씩 아는 거죠. 움직이다 보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욕심을 성취하다가 알아가는 거예요. 육바람일의 덕목을 갖춘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참나까지는 몰라도. 그러다가 참나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참나를 알면서 하는 더 고급진 육바람일을 구현하는 경지까지 가니까요. 나와 난 모두를 살리는. 그래서 다른 중생의 빛까지 연대보증해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각본과 배역을 맡으시는 날도 오는 거죠.